프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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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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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게 생겼어 산인장 산인장도 이렇게 많아요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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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20만원 쓴다고? 20만원 아니에요? 가격이 안 예쁘다 하트 세상 뭐야 이거 뭐야 터뜨려 터뜨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데 모양도 예쁘고 터뜨려 터뜨려 여기서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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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산 사시는 분들 정말 여기 추천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?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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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터뜨려 왜 이거 그냥 이제 이동 안녕하세요 엄마야 엄마야 안녕 엄마야 안녕 엄마야 엄마야 세계 세계요 지금은 다이소를 왔어요 여기서는 전 인형이나 좀 바닥에 꼬일 거를 골라보려고 합니다. 가져오세요. 이제 넘치면 안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고추맛을 준비하는데요. 따로 락도 있어! 진짜 예쁘지? 응. 저런 것 잘해봐. 저런 것 잘해봐. 제가 먼저 먹자. 그래! 사이버 지금 겨울이라고 언니 이거 봐요 음~~ 아,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. 이거 마이크도 필요하세요? 아니, 선생님 좀 들어가세요. 네, 가세요. 네. 아, 이거 시키면 안 된다. 나 아까 설명을 드렸어.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너무 맛있어. 이거 지금 보면, 진짜 맛있다. 네.